나는 최선을 다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사실이며 이것을 내게 보여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.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. 곧 나는 여러 하늘을 지나 올라갔다. 고개를 돌려 주님을 바라봤다. 주님은 영광과 권능으로 가득 차 있었고 평안함이 넘쳐 흘렀다. 주님이 내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다.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.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. 이때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고 있었다. 조그만 지구가 저 아래로 내려다 보였다. 지구 바로 위에서 회오리 바람 같은 것들이 많이 보였고 음산하게 쉼없이 움직여댔다. 저것들은 무엇인가요? 지옥으로 가는 출입구들이다. 우리도 저것 중 하나를 통하여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.